아직 맛있는 간식이 있다는 거 잊은 건 아니겠죠? 랄라이 얼마나 잡혔어? 어머나, 그동안 이 많은 곤충이 다 잡힌 거야. 땅강아지부터 귀뚜라미까지 덫에 걸린 곤충 종류도 다양합니다. 잡힌 곤충을 건져내는 모습을 보니 랄라이 어느새 기분이 풀어진 듯하죠. 랄라이, 잠자리도 먹을 수 있어? 낮부터 힘들게 덫을 설치해서 잡은 만큼 한 마리라도 남길세라 열심히 건져내는데요. 와, 이렇게 모아놓으니 정말 많네요. 이런 때 또 춤이 빠질 수 없겠죠? 형들까지 합세해 국민춤을 선보입니다. 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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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!